경제 톡톡톡입니다. 두 달 전 대규모 먹통 사태로 이용자 평균 사용 시간이 줄었던 카카오 서비스가 지난해 수준의 이용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V기준 카카오톡의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32분 18초를 기록했는데 1년 전 33분 3초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. 앞서 데이터 센터 화재로 먹통 사태를 짓었던 지난 10월 15일에는 사용 시간이 18분 2초까지 줄어든 바 있습니다.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1년 전보다 7%, 약 8만 2천쌍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신혼부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. 조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은 54.2%를 기록했고 평균 자녀 수는 0.66명까지 떨어졌습니다. 특히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는 89.1%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.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.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서울 아파트값은 4%, 지방은 5.5%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. 다만 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나면 내년 4월 이후부터 하락폭이 둔화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다봤습니다.